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부탁드립니다. 오늘의 장사 아 원더러 코트 아 이거 안보이는구나 어 25억짜리 구매했구요 옵션은 5에 56초업에 18%에 에디터 줄이고 30억에 왠지 팔릴 것 같아 가지고 샀고 아 그리고 판매물품은 20억 판매물품 됐습니다. 어제 구매한 10억 5천짜리 바로 20억에 하루만에 팔렸다고 하던군요 20억 아 루나 서버는 그렇구요 자 스카니아 서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카니아 아 스카니아 서버는 많은 물품이 저리가 됐는데요 자 저번에 2억 5천에 산 그 팬텐도 2개 팔렸지요 아래에 있나 아직 아 2.5억에 산거 어디있습니까 아 날라갔나보다 두개 같이 해서 처리됐구요 2억에 그리고 29억에 더니 제 팬츠 팔렸습니다. 이거 24억 주고 샀는데 왠지 29억에 팔릴 것 같더라구요 25억 주고 샀나 24억 주고 산다고 왠지 팔릴 것 같아서 판매됐구요 아 그 다음에 판매 물품이 어 시프... 시프스 글러브 이것도 아마 25억이니까 주고 사는데 왠지 30억에 팔릴 것 같아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아 그리고 헬버드까지 해가지고 대강 한 91억 정도에서... 한 92억 정도 팔렸겠다 아 이렇게 팔렸구요 스카니아에서 구매한 물품은 맥시마이즈볼 잡... 아아 보공보공 데미지 잡 유니크인데 왠지 35억 좀 팔릴 것 같아가지고 30억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장사 회차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